그런데 발언이 더 세졌어요. 거기에다 김재섭, 도봉구가, 거기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세라면 진짜 두 자릿수의 의석이 최상병권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늘 대통령 담화가 발표됐습니다마는 직후부터 윤회관들 동원하고 해서 내부의 최상병권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금헌명령이 먼저 내려질 겁니다. 그런데 무기명 투표니까 이번에 임기 끝나는 분들이랄지. 법안은 무기명이 아니죠. 법안은 무기명 아닙니까? 특검법안은? 그런 건 예컨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라든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게 무기명이고. 이거는 그냥 전자투표로 하죠. 그러면 검찰 캐비넷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캐비넷을 두려워하면 공개 발언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미 공개 발언을 한 데다가 또 입장 바꾸면 자기들도 입장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차기 당대표나 어떤 요지 또는 다음 차기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애워싸서 입장을 다시 손해시키려고. 아니 일부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공천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떨어졌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21대 때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도 못했는데 내 마지막 심정이라도 밝히고 가야지 그런 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기명이라면 그런 것들 좀 기대하기가 좋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대통령 책임을 의식하고 있는 거의 뭐 저는 여당의 3분의 1이 이미 심정적으로는 넘어왔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이 담화에 대한 박한평가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면 이제 완전히 안오미 상태가 되거든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가 그거예요. 지금 정부 여당 안오미 상태라고. 완전히 방향이 이렇다는 거.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특권까지 거부하고 나서 22대 국회를 맞이한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 그 김건희 여사건하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쓰라미처럼 밀려올 건데 도저히 이거 대처가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라도 털고 가면서 나머지는 관리 모드로 가줘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22대 한꺼번에 다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자. 이래서 조금 반반씩 하고 그러면서 원구성 협상 때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따먹는 걸로 해서 일단은 교도거나 지키는 게 낫지. 이거 다 거부했다가 무슨 수로 버틸래?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난 30%는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봐요. 그 이스라엘 문제 시간이 없어서요. 이스라엘과 관련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팍 붙을 것 같다가 뭔가 분위기가 분위기가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갑자기 홀드하는 느낌? 그러니까 약속 대련으로 봐야 되겠는데 약속 대련입니까? 네. 그런데 일단은 저기 뭐냐 이스라엘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요격한다는 걸 사전 공개해서 이스라엘으로 하여금 충분한 대비의 시간을 허용해 줬다는 거죠. 이란이. 네. 그 다음에 각종 미국의 군사위성 등 정찰 감시 자산에 이런 공격 증오들이 다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고된 어떤 공격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수월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혼자 방어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어떤 동맹국들의 이지스 구축함부터 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이스라엘을 지켜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예고하고 다 같이 지키고 그 다음에 추가 보복 얻고 여기까지가 약속 대련이죠. 여기까지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나서서 괴멸적인 타격 모스뎀 공군기지라고 이번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파한 그 전투기가 출격한 공군기지를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점 타격이라고 교정 규칙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걸 이제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요격해서 막았다. 경미한 피해다. 그런데 이란은 이미 축제 분위기거든요.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때렸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림자 전쟁이라고 해서 연계 세력으로 하여간 간접 전쟁을 해왔는데 예컨대 해즈볼라나 후티반군이나 이슬람 지하드나 이렇게 조금조금씩 지원해줘서 거기서 국지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최초로 이스라엘을 타격한 아랍의 유일한 나라다. 그걸로 정부,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위실이 쭉쭉 이렇게.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일단 연결하고 지금 이란의 국가 지도부가 초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나 고심하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때렸다. 이건 사담 후세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에 관해서 네타냐고는 못지않게 강경구급화잖아요. 네타냐고는 많은 걸 얻었습니다. 네타냐고는 뭘 얻었습니까? 첫째는 다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그러네요. 미국이 발을 못 빼도록 일단 공격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시리아 영사관을 폭파한 이유도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폭파했다는 설이 지금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계속 발목을 묶어두고 그다음에 네타냐고는 국내 정치에서 일단은 또 새로운 전장이 펼쳐지니까 이제는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좀 돌파하는 방어막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전쟁은 전면전으로 둘 다 이란이나 이스라엘 둘 다 가져갈 생각은 없는 거죠? 전면전은 없는데 이게 최초의 직접 공격이 된 건 뭐를 의미하느냐 그 의외로 위기는 이제 다른 데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여기에서 그 민간 상선들이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고 이란 쪽에 반군 통해서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아주 좁아요. 폭이 한 13, 14kg밖에 안 돼요. 거기는 이란의 포화 미사일의 밥이라고 봐야 돼요. 사전거리 안에 닫아야 돼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멈춰있는 상태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방 나포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유조선은 어뢰공격까지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이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헤즈볼라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어떤 국지전을 확전하는 방법도 있고 이란의 지상군이 아닌 다른 무장난체 게릴라를 통해서 지금은 말하자면 열병식 한 거야. 보여주기 위한 거에요. 지금은 그렇게 한 거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해서 실존적 위협을 가해야 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할 만한 카드들이 좀 남아있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